오케 집으로 갔다 오자 이거 뭐 이러면서 점점 하나씩 부시면서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접촉할 적이 없네 정보가 안모이네 정보가 아르콘 엘리트 중형 맥 엘리트 랜서 방패 게이트키퍼 바이퍼 형 덕분에 엑스컴 서서 시골가서 하다가 노트북 뺏겼어요 고마워요 형 인정 여기 보급품이라도 받자요 가하고 시골에 annual 머리를 끝냐라 peng 래이스 아머 살 돈 없어 싱새링 레이스 아머가 도교 병한테 달아줘야 되는 거 아냐? 메네스, 사망할 수 없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통료를 통해 전기지에 대한 반응은 전기지에 대한 전기지에 대한 전기지를 쉬움입니다 쉬움 스파이더 아머 업그레이드판이 레이스 아머야? 아 진짜로? 그걸 지금 말해요 공격을 잃어버려 메뉴스 1.5 공격의 릴레가 앞뒤다 공격을 잃어버려 공격을 잃어버려 공격병이 공격도 잃어버려 공격도 잃어버려 공격이 어? 어? 걸린거 아니지? 어, 세상에야 식겁했네 퀄리지마 퀄리지마 어떻게 저런 꼭대기 위에 있냐 세상에 수류탄도 수류탄인데 가자 다시 한번 먹어보자 제발 어차피 가위가위 뭐야 맞지? 가위 바위 포 그렇지! 이거지 저장 저장 응 저장 응 저장 움직이면 가능 와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서 안걸리는거야? 대박인데 하여튼 방패형은 무조건 죽여야됩니다 아이고 이친구 도망갈려다가 궁뎅이에 불이 나고 말았네 하여튼 방패형은 무조건 죽는거야 으응 으응 스어... 요쪽 요 아래로 얘네 아래로 보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다 찾았어 그냥 가도 됩니다 빠르게 이동 날래 날래 이동 자 가볼까 몸을 들면 더 많이 때리려나 아 아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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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정신 지배 눈깔 거의 몽골 그래 좀 에너지 좀 달고 해야돼 섹톤포드 나중에 터뜨려야 되니까 그건 아닌데 아 뭐야 미친거야 일부러 저랬나 배틀 광란일으키자고 와우 나이스샷 어 이번에 사이언스 못왔나보다 아 걔 안왔네 아 이거 안돼 아 전송이 완료되기 전에 데이터 파괴하기네 파괴하긴 줄 몰라서 미션 끝 부시고 또 이러는건 또 내 전문이지 미션 끝 나이스 미션 끝 미션 끝 미션 끝 해킹 짱이야 미션 끝 미션 끝 미션 끝 미션 끝 이부터 이렇게 퀵 쳐다보면 무슨 기분 들까? 한국말 하는거야? 넌 얘 죽이고 음... CD 사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팀에서 하는 겁니다 스팀으로 하는 겁니다 하시고 와 여기 밑에 얼마나 뭐가 터지고 부서졌는지 바닥 다 박살난거 봐 어? 엉?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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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하게 다녀온거 봐 정보 좀 얻으러 가자 정보가 너무 없어 야만인 노둘리 새로운 능력 수류탄 발사 척탄병은 투척하는 대신 유탄발사기로 수류탄을 발사하여 공격범위에 수류탄 수용량이 늘어납니다 장난쳐? 이건 원래 있는거잖아 아 리셋됐군요 파쇄기 캐논공격으로 방어구를 파괴합니다 오케이 제압사격 폭파 엄폐물 총알새를 퍼부어 상당한 피해를 주고다 파괴합니다 무슨 스킬을 얻어? 스케이창 봐봐 스킬 하나 얻었다 가디언 경계사격 성공할때마다 50% 확률로 추가사격이 발생합니다 와... 가디언을 가져왔네 미쳤네 교외 조진이 15 증가합니다 수류탄 전용소에 수류탄 추가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체인샷 고객명격하면 자동으로 추가 형식으로 가합니다 예 수류탄의 폭발 반경이 증가하면 체인샷 제압사기 왜 안하는지 알아요? 몰랐기 때문 나도 애들 좀 보내야 되겠는데 나도 훈련 다시 받을까? 아, 하긴 내가 빠지면은 우리 군대 누가 캐리해? 맞아, 그렇게 눈물을 머금는 일을 할 순 없지 내가 빠지면 우리 군대가 레버브레 나 한번 집어넣자 위로 사이오니스트를 둘러싼 오라는 자신과 임금 분대원의 정신 피해로부터 즉시 보호하거나 막아냅니다 실성, 정신을 약화시키는 텔레파시 공격으로 적에 대한 정신 지배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상적 상태를 줍니다 우와, 뭐야? 법사네 드디어 어, 안녕하세요 아, 예 꼭, 인도가? 아, 예 아, 예 네 UFO 우리 사냥하러 온다 어딜 뚫을까? 호주 뚫었으니까 동아시아.. 동아시아 아니고 호주랑 연결을 할까? 아니면 호주 연결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지? 60정보야 또.. 가까운 데부터 해야 되나? 아프리카 너무 멀어서 안되네 뭐야 벌써 벌써 깼어? 분대 시야 얻은게 없네? 응사 원거리 경계 못 얻은거야? 다시 넣을까? 다시 넣어보자 다시 넣어서 한번 더 이쁘기